라파이 라시디라는 프리랜서 기자 입니다. 저는 영국에서 왔고요. 이제 한국에서 온 지 거의 9년 정도 되었어요. 반갑습니다. 미국, 영국, 유럽 주요 매체에서 전반적으로 평가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루에 2만 명이라는 많은 검사 숫자가 또 그렇고 실시간 재난 문자 제도로 감염자의 현황, 감염자의 방문 경로도 알 수 있잖아요. 해외 언론에서 그것 좀 신기한 반응이 나왔어요. 자각격리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. 그래서 그것에 대해 많은 기사 나왔어요. 한국에서 검사 받으려는 무료 거나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 해외에서 많은 근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. 불법 재료자들도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. 주방 없이 그리고 걱정 없이 어차피 병원들 법무부에게 신고 안 해도 되니까 제가 불법 재료자 관연 트윗 했을 때 미국에서 폭발 반응이 있었어요. 어차피 코로나19는 극복적 모르잖아요. 한국인 외국인 불법 재료자들 상황 하나도 없어요. 불법 재료자 아무리 반대해도 어차피 그 사람이 치료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면 줄 수 있어요. 드라이브 스루 검사 시스템 관련 동영상 어렸을 때 트위터에서 갑자기 그 다음날 인기가 폭발했어요. 왜 우리가 이런 거 할 수 없냐? 신기한 게 미국 현지 위사들 심지어 정치인들도 제 트위터 리트윗 했어요. 그 워킹 스루 검사 제도도 해외에서 반가운 평가 받았어요. 사람들 이거 너무 신기해요. 한국은 그런 이노베이션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도입할 수 있을까? 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보 공개 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나 특정 개인 심상 정보 노출되는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. 사생활 관련 보도 몇 개 나왔는데 그렇게 큰 비판이 아니었나 봐요. 한국 정보의 투명하고 바른 대응에 대해 그거 너무 인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버지가 슈퍼마켓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죠. 없다고 저한테 말했어요. 근데 저 믿을 수 없어서 인증샷들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인증샷 저한테 보냈어요. 사람들 뭐지? 파닉 바잉? 정말로 하고 있어요. 미국에서도 비슷해요. 저뿐만 아니라 한국 친구들도 그거 이해 안 가요. 특정 집단에 대한 비판 그거 좀 아쉽니다. 이런 재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제가 보기에는 분열보다 단잎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저 80년생이라서 화요일 저는 마스크 받을 수 있어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